그게 뭐야? 처음 보는 거.. 어우 귀여워 윤부는 왜 이렇게 또 억울한 표정 짓고 있어 아.. 억울한 표정 망사방은 분명히 내 옆에 왔는데 헉! 어머! 이렇게 발을 이쁘게 하고 있어? 또 앞치마 끈을 만지려고 그랬지 제발 윤모가 요즘 활발해졌어 망사방! 헉! 너 부비부비.. 어머! 너 그런 것도 알 줄 알아? 부비부비? 그르렁그르렁 소리 믿지 방금 어머어머 나 처음이야 어머 아휴 다리 졸려 늙어서 그래 왜 가 낮게 해줬잖아 어우 소리 난다 나 근데 아직 손 못 닦았어 손 닦아야 되는데 뽕그리는 저러고 있고 왕사방이 제일 이뻐 어떡해 나 아직 똥 치워야 되는데 똥 치우고 손 닦을 건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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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저기로 갔어 어머 그르렁 소리 나 왕사방아 우와 소리나 되게 신기하다 너 왜 이렇게 애기 부려? 너 남자인데 어머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입에서 나 목에서 나는 거야? 물어봐야 되겠다 어디서 나는 소린지 내가 허리를 꼬부리지를 못해 너 소리 되게 커 진짜 뭘 했다고 기분이 좋아?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? 나 아직 손 못 닦았단 말이야 어머 너 웬일이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가 그치? 어머 이제는 쟤는 누구니? 윤모니? 단추니 단추다 단추 아 소리 되게 커 이 소리가 잡힐까요? 응? 이 소리가 잡힐까요? 왜 자꾸 너를 만지려고 그래 저번에도 그래서 너가 카메라 껐잖아 저번에 너가 셀프카메라 찍었는데 자꾸 발로 너 만지려고 해서 카메라를 껐잖아 기억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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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리 엄청 커 이게 누군이 될까? 어? 난 면집을 못해서 원테이크로 가야 돼 그치? 성형은 누구야? 어? 되게 신기해 넉상 깐자